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운동 후에 생기는 근육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근육통 때문에 운동을 꾸준하게 하기 어렵다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근육통이 생겼을 때 운동을 계속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쉬웠다 해야 되는 건지 헷갈리실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정상적인 근육통, 그 다음에 비정상적인 근육통도 설명을 드리고요. 그와 함께 운동을 하면서 근육통을 줄이면서 할 수 있는 방법까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운동하면서 근육통 많이 느끼시죠? 사실 이 근육통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성근육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연발생근육통이라고 있습니다. 급성근육통은 영어로 이제 Acute Onset Muscle Thronite라 해서 AOMS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것은 고강도 운동을 하고 난 직후 또는 운동하는 중간에 생기는 근육의 통증입니다. 이것이 생기는 원인은요. 젖산염이 많아지면서 갑자기 그러면서 그것이 조직의 부종을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통증이 일어나는 건데요. 사실 전문적으로 운동을 하시는 분들에서 많이 나타나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벼운 운동, 하루에 1시간, 2시간 정도 하시는 그 정도 운동에서는 바로바로 이런 통증이 생겼다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는데 그래도 혹시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한 다음에 급성근육통이 사라지지 않고 운동이 끝난 다음에도 보통 1, 2시간 내에 사라져야 되는데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면 근육 손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 번은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는 말씀도 제가 드리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보다는 사실 지연발생 근육통이 훨씬 더 많죠. Delayed Onset Muscle Throneous라고 해서 DOMS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아리베김 현상이라고 얘기하죠. 운동하고 나서 다음 날 정도에 보면 또는 그 다음 날 정도에 근육이 아리베겨서 굉장히 아픈 통증을 얘기합니다. 굉장히 많이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사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기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전문가들이 추측하는 이론은요. 근섬유와 근조직의 손상을 입으면서 근육 단백질의 분해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세포막 손상이 오면서 거기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분비된다는 것이죠. 프로스타글란딘이라든가 히스타민 같은 물질들이 분비가 되면 그것이 염증과 부종을 일으키면서 결국 통증을 일으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통 첫날 정도 그 다음날 생기기가 쉽고요. 보통 3일 정도 지나면 대부분 다 사라지는 것이 정상적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지연발생 근육통이 운동 후에 일주일까지 지속된다. 이런 경우는 우리 인대 손상이라든가 근육 손상이 심한 경우이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 한번 가셔서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운동을 하고 나서 생긴 근육통 때문에 운동을 좀 쉬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계속해서 운동을 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답은 바로 쉬는 것이 맞습니다. 통증이 좀 사라질 때까지 가라앉혔다가 다시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맞고요. 만약에 이것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근육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운동을 한다면 나중에 만성근육통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또 오버트레이닝 신드럼이라고 해서 운동을 너무 많이 하는 분들이 생기는 그 근육 손상에 의한 통증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연발생 근육통은 어떻게 예방하면 좋을까요? 사실 우리가 안 하던 운동을 갑자기 하거나 근력에 갑자기 힘을 주는 운동들을 오래 하다 보면 그 다음날 이러한 지연발생 근육통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것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사전 조정 운동을 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프리컨디셔닝 엑서사이즈라고 얘기하는데요. 미리 근육의 컨디션을 좀 조절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 직전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 하루 전 또는 그 일주일 전부터 하루 전 사이에 며칠 동안 미리 근육에 좀 조절을 해놓는 그런 운동을 하는 건데 이 운동은 주로 등척성 운동이 좋습니다. 그래서 등척성 운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령을 막 움직이는 이런 운동이 아니고요. 가만히 힘을 주고 있는 운동이죠. 그래서 근육이 늘어난 상태에서 힘을 오랫동안 주고 있는 운동 가장 대표적인 것이 플랭크 아시죠? 플랭크 가만히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복부에 힘을 주면서 하는 운동 또는 월시트라고 해서 벽에 등을 기대고 다리를 앉은 자세처럼 해가지고 허벅지에 힘을 주는 운동 이런 운동을 하루에 한 10초 정도 해가지고 두세 번씩 해주시면 미리미리 해주시면 운동을 하고 나서도 이러한 지연발생 근육통을 확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활용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예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근육운동을 하기 전에 스트레칭을 충분히 하시는 것 그 다음에 천천히 워밍움을 하면서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운동 강도를 한꺼번에 확 올리면 당연히 지연발생 근육통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운동 강도를 천천히 올리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지연발생 근육통이 생겼을 때 이것을 빨리 없애려면 따뜻한 물에 좀 담그고 있거나 사우나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근육을 좀 풀어주는 마사지라든가 스트레칭을 좀 해주면 더 빨리 풀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운동 후에 생기는 근육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예방하면서 좀 더 꾸준하게 운동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근육통 관리 잘하셔가지고 꾸준한 운동으로 더 건강한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